어? 엄마 제발 사주라 카메라 뭐? 카메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우 뭔데 봐봐 이거 이거 엄청 귀엽지? 아우 귀엽네 공룡이야? 어 공룡 카메라 진짜 지켜 진짜 카메라야 장난감 아니야 이거? 장난감 아니야 진짜야 진짜 카메라야 아우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거야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주면 늦으니까 엄마가 인터넷으로 시켜줘 아우 뭐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줘야지 여긴 빨간 마을? 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 깜짝이야 산타 할아버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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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빨간 마을? 어 누나 어? 산타 할아버지? 어? 어? 너네 왔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할아버지 저 실물로 처음봐요 어 너무 좋아 오 예쓰 예쓰 산타 실제로 본다 예쓰 어? 어? 신기하지? 나는 매년 너네를 봤단다 어? 매년이요? 그렇단다 어? 작년에 마카롱도 만들었잖냐 오 맞아요 진짜 다 보고 계셨네요 그래 그래 진짜 제가 보고 있었다 마카롱 내 것도 남겨주지 그랬냐 오 오 오 죄송해요 다음엔 꼭 할아버지 것도 남겨둘게요 그래 고맙다 오 오 오 이번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더구나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야겠다 오 오 오 오 진짜요? 선물? 예쓰 선물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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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예쓰 선물 예쓰 선물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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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어디 있을까 이거는 비티컵 으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우와 과연 뭐가 들었을까 우와 너무 궁금해 어? 우와 뭐야 우와 이건 마이퍼스트 카메라 인스타다 오 오 오 그건 사진 프린트도 되니까 한번 해보렴 우와 정말 프린트도 돼요? 우와 어? 이거 진짜 웃기다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한 스티커들도 되게 많아 이걸로 장난쳐야지 제가 꼭 잘 어울리는 걸로 찍어드릴게요 우와 진짜 멋있게 나와요 우와 진짜 멋있다 오오 나를 찍는다고 그렇다면 멋있게 재밌다 우와 정말 프린트가 되네 오 신기해 오 재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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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오오 잘 나왔네 오오오 오오오 우와 재밌다 야 오리온 찍는다 하나 둘 셋 오 오오 하하 하하 아 표정 진짜 웃겨 키키키키키키 이거 셀카모드도 된다 해보렴 오 진짜요? 셀카도 돼요? 아 셀카모드? 오? 우와 셀카 진짜 된다 오오 스티커랑 재밌어 다 프린트 해야지 진짜 재밌어 하하 하하 아 오리온 진짜 웃겨 하하 잘 나왔어 오 잘 나왔어 프린트 해볼까? 4 2 1 땡 신속한 인쇄 과연? 오오오오 대박 오오 되게 쉽게 해 우와 오리온 잘 나왔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진짜 찐이다 사진이랑 이렇게 프린트들 똑같이 오오오오 오오wat rereli 크리스마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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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뭘까? 궁금하다! 아! 뭐지? 케케케? 어? 어? 뭐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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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카메라다! 케케케! 오! 나 완전 기린 좋아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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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좋아하는 거 이 산사가 다 알고 있었지! 이 기린 디자인은 12월 달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 디자인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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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예스! 기린 너무 귀여워! 오! 해! 케케케! 우와! 너무 귀엽다! 기린 카메라! 우와! 우와! 기까지 달렸어! 진짜 귀엽다! 오! 누나 찍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할아버지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나도 셀카 찍어야지! 어! 이거 웃기다! 하나! 둘! 셋!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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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네! 헤헤! 이거 이런 스티커는 일단 눈 이상하게 하는 것 그 진짜 웃겨!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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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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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얘들아!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거다! 오! 마지막 선물! 우리 리온이랑 미키한테 줄! 오! 선물이 또 있어요? 뭐야? 개봐! 개봐! 우와! 개개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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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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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뭘까? 와! 너무 신나! 와! 재밌겠다! 개개개! 오! 우와! 이거 뭐야? 오! 그림 그리는 건가 봐! 우와! 이게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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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난다! 그림 진짜 잘 그려! 개개개! 네! 산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그림 그려드릴게요! 날 그린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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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려드릴게요! 저도 그림 잘 그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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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봐라! 얼마나 금손인가 보자! 진짜 잘 그리지! 캬 캬 캬 캬! 아! 다 그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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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렸냐? 어디 보자! 어떻게 그렸는지! 짜잔! 오! 잘 그렸네! 내가 이렇게 잘 생겼냐? 한 20년은 잠께 그린 것 같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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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저도 다 그렸어요! 짜잔! 멋지죠? 하하하하! 정말 개성 있게 그렸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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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우와! 신난다! 키 키 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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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예쁘다! 이거 해야지! BETTER TREASER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주면 늦으니까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자 비키는 핑크 리온이는 파란색 좋아하지?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미 선물 줬는데? 맞아 맞아 우리 산타 할아버지 만났어 캐캐캐 이거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야 잘 그렸지 어머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응? 우와 카메라다 신난다 재밌는거 다 찍어야지 으윽 으윽 캐캐캐 오 멋지다 캐캐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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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재밌게도 잘 찍었네 엄마 이것도 있어 봐봐 웃기다 캐캐캐캐 아우 이게 뭐야 예쁘게 좀 찍지 아우 진짜 이게 뭐냐 아하 웃기다 캐캐캐캐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다 똥배가 많이 나오셨다 나랑 오리온에게 마이 퍼스트 카메라를 선물하셨다 너무 예쁘고 재밌다 정말 최고의 하루였다 여기다가 붙여야지 오 예쁘게 꾸민다 캐캐캐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이 퍼스트 카메라로 재밌게 놀기 대성공 다음 선물을 받을 우리 친구는 누구지 우리 오키인가 아 아 아 아 윤서오키님 비키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오키에요 코로나인데 비키언니가 너무 재밌는 영상 올려주셔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어요 비키언니에게 행운의 팔찌를 드립니다 매일 저희 오키님들을 생각하시느냐고 행운의 오키 팔찌를 드립니다 우와 행운의 팔찌 너무 예쁘잖아 이니 랜덤박스 우와 랜덤박스에 예쁜거 많다 그림도 너무 잘 그려줬어요 우리 예쁜 로나오키님 행운팔찌랑 편지 그리고 페넛트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사는 오키 4학년 채원이에요 채원오키님 반갑습니다 저 매일 봐요 언니 딱 한번만 실제로 보고싶어요 저도 실제로 보고싶어요 저 수박송도 엄청 많이 보고 들었어요 우와 항상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는 꿀열이 만들기 실패했는데 잘하는 꿀팁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생수병에다가 꿀을 넣고 얼리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랜덤박스 아 랜덤박스에 선물이 너무 귀엽잖아 테이프 오 된다 여기다가 붙이고 딩동댕 채원오키님 편지랑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